자, 400개 티티의 나홀라 퀴즈 하편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알러지는 무엇일까요? 너 알러지 있어? 알러지가 있다고 얘기했네. 난 완전 재채기. 나 우리 중국집 갔을 때부터 계속 재채기해서 형이 너 비염 있구나? 형철이 너 비염 있구나, 나 코 계속 풀고 그랬지? 처음 알았네. 야, 나 진짜 서운하다. 나 그 코 엄청 풀었는데. 그냥 콧물이 많은 줄 알았어. 자, 문제 나갑니다. 1번, 먼지 아니에요. 2번, 카펫 아니에요. 3번, 찬바람 아니에요. 4번, 고양이 아니에요. 번호만 쓰세요, 번호만. 하나, 둘, 셋! 찬바람, 먼지, 카펫, 찬바람, 먼지. 정답은?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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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들 우리 무한도전 멤버들은 코 파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맨날 파죠. 맨날 파요. 나는 습관이 있는 거. 만져요, 만져요. 그리고 명수 형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붙여요. 그래서 테이블 밑에 보시면 이상한 딱지 붙어있으면 다 한 거예요. 진짜 나는 붙이는 거 봤어요. 해서 나는 코를 후빌 때 어떤 손가락으로 후댈까요? 엄지부터 액기까지. 보통은 이거잖아, 보통은. 보통은 이건데? 참고로 원래 콧구멍이 되게 작았었어요. 근데 지금 콧구멍이... 새끼손가락. 정리하세요. 5초 안에 쓰세요. 엄지! 중지! 새끼! 엄지! 검지! 제가 본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난 이게 코 파는 건 줄 알았어. 정답은 오른손 검지 손가락! 검지! 검지! 내가 바꿔서! 얘 오른손을 이렇게 하는 거래요, 바꿔서 이렇게! 맞아, 맞아. 야, 너는 엄지는 이게 뭐야? 구멍이 커졌잖아요. 이게 제일 빠른 줄 아니겠어요? 저희는 내가 발톱도 무릎 뜯는다고 그러네요. 야, 근데 너네 친구들 이렇게 서로 모르냐? 동네가 달라서 그래요. 알 수가 없더라, 이거는. 자! 나는 라면을 정말 좋아하지. 좋아하지. 나는 라면을 끓일 때요. 어떤 순서일까요? 예를 들면 건더기 스프 있고, 분말 스프 있고, 면 넣고, 뭐 물 있고, 그 다음에 달걀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겠다, 이건. 면을 읽으면 진짜 꿀꿀 먹이다. 처음엔 물을 끓입니다. 진동! 그렇지, 바보가 아닌 이상 물부터 넣겠지. 분말까지는 똑같지만 분말까지는. 건더기 스프! 그렇지! 건더기 스프! 야, 무내라 건더기를 막! 건더기 스프! 그렇지! 건더기 스프! 야, 무내라 건더기를 막 다 죽어놔, 멍추가! 육수를 만들어야 돼, 육수 물. 소프가 육수인데 무슨. 나 정말 멍추인 것 같아. 가서 꿀을 끓여야 누가 더 마시는지. 야, 됐어! 나는 면 들어서 드라이기로 이것까지 다 해. 드라이기로 왜 해 그걸? 그래야 그게 탱탱해지거든. 창문에다가 탱탱해지지, 바보야. 얼음을 넣어도 탱탱해지지. 얼음을 왜 넣느냐, 뜨겁게 먹을 걸. 형, 그거 알아요? 랭라면 제가 제일 창으로 만들었어요. 에이, 말 되는 거야. 말단 소리 좀 하지 마. 야, 나 3살 때인가 우리 동네 아저씨가 해줬다. 야, 3살 때부터 라면 먹었다고? 그래. 엄청 좋아하셨네요. 그럼 당연하지. 자, 땡인 사람은 판넬을 덮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맞았어요, 저 맞았어요. 세 번째는 분말 스프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면을 넣고요. 그 다음에 달걀을 넣습니다. 나랑 똑같이 먹는구나. 여기도 안 하죠, 여기도. 아, 이거 언제 적 거야? 오케이, 어쨌든. 자, 이번에는 재현 문제입니다. 재현 문제. 김철이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어떤 자세로 잘까요? 아, 백회를 다리. 아, 이거 좀 특이하네. 다리 하나 올리고. 약간 수리하다. 이거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제가 자는 건... 나와, 나와, 나와. 정답은! 저지라! 유재석! 왜 옆으로도 이렇게 안 꾸지? 맞아, 맞아. 다리에 끼는 게 포인트야. 그렇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최선의 정답은 준하영, 명성, 홍신! 준하영! 아, 내가 이거 맞혔는데, 이거. 빠우!